친윤으로 돌려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야당 탄압 경력과 영부인 방탄 의지가 자격 조건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습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습니다. 이창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재직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에 선봉해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창수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소위 성남FC 의혹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기소는 터무니없는 억지 기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지청장은 기어코 밀어붙여 결국 기소를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며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총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인사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런 임무를 기어코 안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격이 야당 탄압과 억지 기소 경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다른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바로 그것입니다. 총선을 통해 매서운 민심이 드러나자 검찰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추진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수사에 키를 쥐고 있던 송경호 지검장을 이창수 검사로 갈아치운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만 교체된 것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창진, 4차장 고영진 차장검사의 교체는 이번 인사가 김건희 여사 방탄의 목적을 띈 것이 아닌지 더욱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며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서있던 이창수 검사가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온전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지검장의 차장검사들마저 바뀐 상황이니 각종 업무보고 등으로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어떤 인물이 차장검사로 오느냐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야당 탄압 경력을 지닌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창수 검사의 존재만으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였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과 1, 4차장검사를 교체하며 김건희 여사 방탄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우리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이런 우려가 그저 우려로 그치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고 부당한 야당 탄압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차장검사로 누가 임명되든 이창수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국민의 의심을 한몸에 받는 검찰 조직입니다. 지휘부가 교체된 서울지검이 이 사항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외압이 없는지 충실히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지 끝없이 감시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윤석열 서울지검장 재임 당시 업무 추진비 불법 유언 관련 권익위에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당시 청계산 유언지 고깃집에서 업무 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 추진비 세부 집행 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청계산 자락 유언지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 방문해 업무 추진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는 5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며 참석자의 소속 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제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신고 이후 6개월가량 끌다가 어제 13일 오후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떨어진 성남시 유언지의 고깃집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업무 추진비 사용의 본래 목적이라 판단한 것입니까? 쪼개기 결제도 아니었습니까? 당시 참석자로 추정되는 한동훈 3차전 검사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 2부 송경호 부장검사 3부 양송조 부장검사 4부 김창진 부장검사 등 참석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익위는 유시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의혹 등에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앞서 문화방송 대주지인 방송문화진흥의 권태선 이사장 남현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 등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의 조사에 검경해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적용한 동일한 잣대로 조사하고 처리한 것이 맞습니까? 해당 사안이 검찰 독재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야당을 겨냥하거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이중자재를 적용한 것이라면 권익위는 스스로의 권위와 정당성을 허물어뜨린 오점을 남긴 조사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이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 일사처리로 발표된 종결처리와 외압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공수처 고발과 함께 특검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기간을 훌쩍 넘긴 김건희여서의 듀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김지호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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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